비껴치기 짧게 공략을 하죠 빨간 공의 움직임 아주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어제 경기였죠 오성욱 선수와의 대결 마지막 세트에서도 정말 눈부신 활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마지막 6세트 주장 맞대결에서 하이런 9점을 앞세워서 승기를 잡았죠 그게 처음부터 잘 쳐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잘 치고 나온 걸 받아친 거예요 주장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빨간 공이 위험하게 오긴 왔습니다만 아 정말 무시무시하게 치네요 확실히 2세트와는 다른 분위기로 경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기로 아우 피스도 빠졌어요 좋습니다 연속 4득점 아 네 아 대단합니다 어제도 2이닝만의 11대 11점을 다쳤죠 아 네 지금 1이닝 벌써 6득점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밴크샷의 기재가 나왔습니다 아 연속 밴크샷 보란 듯이 성공하는군요 아 지금 이 밴크샷은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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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 밴크샷은 또